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같이 위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, 띠 땅 위, 위, 르, 아래, 아래, 안, 안, 밖, 밖, 앞, 앞, 목, 트위, 트위, 그라이, 옆, 옆, 마이르그 조합 사이, 사이, 전, 러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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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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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멀다, 멀다, 정하이, 가깝다, 가깝다, 젖, 눕다, 눕다, 그부어, 낫다, 낫다, 딥 자,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. 가울데, 가울데 네, 따라하세요. 속도라, 러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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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울데 위치, 위, 아래, 안, 밖, 앞, 뒤, 옆, 사이, 왼쪽, 오른쪽, 멀다, 가깝다, 노도, 낫다, 갈대, 가울데 네, 잘 읽었습니다. 대화 공부하기 대화가 산다는 이 반장 여기가 공장입니다 여기가 공장입니다 드는 그지 롱자 여기 드는 공장 롱자 첫번째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?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다 번뜩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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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뜩 여기가 공장에 있는 것 같네요 에 있습니까? 네 화장실이 식당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식당 옆에 있습니다 반쪽도 내 조합 보즈니탄 화장실 선생님이 어디에 하여 반쪽도 내 식당 보즈니탄 옆에 미니라이 탁바이 조합에 있는 반 년 네 리한 수 tiết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?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다 번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과자 라이 작업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작업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앗 억군 자 저는 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? 뺐어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? 뺐어 이 뺐어 조합 싱크댄어 싱크댄어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